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러쉬에서 단틀바드 제품이 완료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PR1 터미네로 가고 있습니다 세부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즐겁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2.25%를 달면 어떻게 되세요? 자, 터미네로 안에 이렇게 있는 건가요? 바로 발권 완료했습니다 옆에 보면 120 카운터의 원하는 시에 티켓 보여주면 맡겨줍니다 티켓과 밴비지를 맞추면 되겠고 2.25%를 달려받고 먹어보려 합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좀 배를 탄다고 하니까 또다는 느낌이 있네요 이제 우선은 저 혼자 떠나는 도울여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Hardy Mina 허니 brig아드ipse 그렇다 본인들 Apollo 2 알지 бо 스토리 스토리 귀찮고 굽고 이 방에서 본다 가게 여긴 딥파드 백팩커스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본 숙소에요 온 여행객들을 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침대가 있고요 마커 그리고 화장실 숙소에서는 쉬고 밖에서 놀거나 투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짐도 풀고 쉬다가 다시 돌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가는 중입니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웃음이 나게 하네요 제가 이런 여행을 너무 안 다니지 오래돼서 여기? 넵 땡큐 너무 예쁘다 근데 일단 너무 예뻐요 바다가 너무 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슈퍼스탈 포스 슈퍼스탈 포스 몇 개씩? 몇 개씩? 2개? 섭양은 못봤지만 여기 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해변에서 이렇게 밥 먹는데 분위기 지리네요 그럼 제가 기다려야 할까요? 네 다이어트를 하느라 진짜 그냥 없지 못했는데 나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의 오일이 잤으면 그래도 더 예뻤을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가면 좋겠는가? 이렇게 나오네요 바비큐랑 닭가슴살 그리고 하나 더 치킨 브라스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현재 시각 6시 반입니다 베스트하우스 분위기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일찍 온 것 같고 진짜 평화로워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저는 아침을 먹고 짐을 싸서 흰이 달걀 하는 곳으로 가서 다시 또 채팅을 하고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 들어가거든요 얼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착할 것 같아요 에리어로 드릴게요 한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초콜렛 힐에 도착했습니다 초콜렛 힐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다이빙 세션을 누르면 호텔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이쪽으로 선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필요할 것 같아요 도착 link 하 gestul 도착 저의 건강에도 없이 알고있기 istically, 술 취해, 나는 뭐지? endlich 먹어 디디 디디 이라고 씻어지게 아iteria 나에게 질문이 드디어 하나님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식사 저렇게 이 수업을 들으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otor 안녕! 안녕! 카카&대로 어때요? 미키 미키에 왔습니다 이곳은 멋진 곳입니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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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sea sick! Nice! Thank you! Thank you! Oh! Damn! Hey, old dude, burger! 뭐 해 봐! She should wait more! 맛있다 안녕하십니까 현유 김 현유 현유 H-Y-E-O-N-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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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게임이 엘하지만 아가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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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0분 뒤에 아까 만난 에듀에안라는 친구랑 빨리 다시 준비하고 나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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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dy Bro, the cave is closed The cave is closed? At which time does the cave go? 오늘도 알로나비치로 가기 위해서 도바이를 빌렸습니다 우리 독일 친구와 함께 할 겁니다 그 친구가 핑크 헤매를 갖고 싶다 해서 I lost my selfie sticks I don't know where did I live at I just came here with motorcycle today yesterday I just walked here I got my friend I got my friend Are you okay with that? Are you insane? Yeah 알로나비치에 왔습니다 제 눈알이 좀비처럼 됐네요 마스크 안에서 equalizing을 해줬어야 되는데 실패해서 아이섀도우를 한 것 같이 됐어요 오늘은 독일에서 온 아이드레니안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보니깐 저랑 동갑이에요 보니깐 저랑 동갑이에요 And then we're gonna get some food here We're waiting for the sunset See you Is this your first time watching someone taking a vlog? I've never tried it with him And then the dogs 난꾸러기네 쟤가 계속 놀리고 도망가고 놀리고 도망가고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바다보면 좋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발밑을 조심하세요 앞에만 보다가 이렇게 떠서질 수도 있으니까 세부 뿐만 아니라 고홀 Are you here? It looks interesting 뭐 페스티벌 같은 게 오늘 있었다고 하네요 LGA는 저기 푹 빠져가지고 돌아오질 않네요 He decided to play That's kinda hard It's losing all the money We have a point right here Coke Oh that's so close That's so close I just made it You made it? Yeah Oh yeah I think you're positive now Just leave It looks nice here Real? Is there already water? It is water, yeah And here is Doso Beach Doso Beach Doso Beach I just received a recommendation from the night But Alona Beach is pretty So I went to Alona Beach But I thought it was really nice It seems to be beautiful It's a city city So it's a city city It's a city city From the river to the river It's not a city city It's not a city city I heard the sound Did you hear that? Yeah, it sounded like a crocodile Crocodile It's scary Jumping fish just near us Lavora That's it, let's try it The days to get a little bit It's a city city It's a city city It's a city city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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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till on the lake It's time to go to the river It's a city city It's party It's good It's been a geologist 자, 혹시 준비되셨나요? 한번 먹을 때를 찾아서 그냥 한번 돌아가녀 보겠습니다. 눈알이 어제 프리다이빙 끝나고 나왔더니 눈이 이 상태가 돼가지고 눈 주변이 되게 많이 뻗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왔던 그 악당. 영어, 영어, 그리고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다 파는 곳이길래 들어와서 영어 브렉퍼스트를 시켰습니다. 이제 밥 먹고 10시 반까지도 다시 공습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픈워터에 가서 오늘은 15미터를 도전할 겁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안녕 밥 먹자 미안해 고마워 즐겁게 진짜 고을 오면 무조건 고을 와서 면허증 있으신 분들은 스팟 한번 빌려서 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차도 이렇게 많이 없어서 한정 타고 친구가 제 눈 보고 진격이 거의 변신 후에 눈 주변에 뭐 남는 것과 똑같다고 왔던데 귀여워 이름이 뭐예요? 커턴 커턴 프리 다이브 이후에 제가 버거에 가고 있는 버거에 가고 싶어요 네, 피곤하네요 눈은 또 두 번째 갔다 왔더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잠 들었는데 4시입니다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 근데 필리필이고 만일아에 가고 있어요 진짜? 네 너무 귀엽다 보현스 체청이 어디서 와... 내가 해야 할 건 구력 테트랑 수산하는 법조가 들고 고체티 와우 음에 스피드도 닭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리스티 파탄님이 추천해주신 우베코로 가서 저녁을 맛있게 먹어보려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갈게요. 출로 데려가는 중입니다. 배가 진짜 맛있어. 카메라 지금 너무 높아요. 끌리기 시작! 그렇게 먹은 거긴 게 좋은데요. 분명히 먹은 거긴 게 좋은데요. 지금 먹는 게 좋은데요. 한참이, 김치만, 치킨, 롤비, 롤비, 롤비. 너무 맛있다 이거 처음에 뺏어 먹은 데이터가 되었어요 진짜? 정말? 오오오오 방금 케이크가 선도까지 해줬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눈이 정정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3일째 다이빙 중이고요 같은 장소로 다이빙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아침부터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이제는 눈을 감사드립니다 hopefully, I'll be observed by from that place 왜, just now when we get out of the water the weather is getting better I mean, it's perfect whatever we're finished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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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has happened to me? 와, 지금 다나라가 또 이대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좋다고 해식하고 있어 이대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선아, 저렇게 나와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빙이는 전날 마지막 필기시험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이랑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했고요 지금 한번 시험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드디어 아이더2 자격장을 땄습니다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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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 그리고 여러분 즐거운 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6.29일 다이빙을 모두 끝내고 지금 올라오는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 윤유라 제가 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너 그니까요 그냥 먹기 싫어 죄송합니다 여기 너희도 먹었지요 네 근데 아직도 안 나왔네요 네 언제 또 곧? 10? 9.35일 8.30일 3 3 3.5일간 머물면서 아이다스 자격증도 따고 5홀 여행도 하고 어떤 재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닐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You're leaving already? Yeah! Bye bye! Bye bye! Bye bye! It was my instructor too I met in Georgia And then he's sending me to the airport until the end And I had a wonderful experience with them And I will, I'm sure I will come back See you there See you again Yeah Agustin Kim Agustin Kim I'm going back to the airport Now, I'm going back to the airport I'm going back to the airport Now it's coming to the airport I'm going back I'm going back here I've lived in the atmosphere 사실 프리다이빙을 하고 아직 12시간도 안 지난 상황인데 바로 비행기를 타르니 조금 무섭기도 하네 타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게 안 올라가면 이제 구멍이 터져서 다시 필리핀으로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이 시간은 11시 12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자다가 말고 진짜 눈알 터질 뿐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는 뭐 이퀄라이집과 아마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정말 같은 필리핀이지만 또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온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진짜 아름답고 멋진 곳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난 여행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블랙을 잡았고요 이제 지금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